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으로 응 반으로 엄마 나 왔어 알았어 반 반은 이거 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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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야 맛있어? 깎아줄게 아 예쁘다 가자 네 우와 가만히야? 어 칼매기 내게 왜 안 돼 있어? 몰라 새우가 기다리다 봐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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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돼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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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려时间 pharm 우리 고기 어떤 거? 어떠한 손가락으로 찔러 올게? 이쪽 손가락 어떤 손가락으로 찔러 올게? 어떤 손가락으로 찔러 올게? 어떤 손가락으로 찔러 올게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착한 방송 동료는 잘 안 tribute 1차 만져나와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 처음 먹어본 소감이 어때? 생각했던 맛이랑 똑같아? 응 똑같아? 엄마 또 또 훨씬 맛있지 않아? 또 또 엄마 더 맛있어 준 거 같아? 뭐하게 드시면 더 맛있다고 했는데 그걸 치셨네 차게 드시면 더 맛있대 딱딱딱따다 우와 응, 밥이 다 먹었다. 먹어봐, 공룡먹어봐. 끓였다. 아빠 끓였어. 끓였어. 끓였어? 이쁘네. 먹어봐. 안 매워? 매워. 매워? 먹을 수 있어? 먹을 수 있어? 응, 맛있어. 먹지도 않고? 어때? 매워? 맛있다. 맛있어? 그럼 테리가 먹을 거야? 계란이다. 노새할 거 먹어보면? 응? 맛있어. 안 먹어? 응, 안 먹어. 안 먹어. 이거 먹으면 깎아줄 건데? 나도! 나도! 응. 맛있지? 응. 맛있지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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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또 있자? 사랑하는 환경. 응, 안에 씨 있으니까 조심히 먹어. 뭐야, 엄마가 잘라줘. 한 번 더 부길래. 치. 치 부길래다. 응? 응? 근데 맛있지? 응. 잘했어. 치 뱉는 거야. 응, 너무 맛있어. 응. 아빠, 혜슬이 줄게. 먹고 치 뱉어. 응. 할 수 있어.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. 난 기거이. 너라면 할 수 있어. 뭐야?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. 이게 내 거다. 너라면 할 수 있어. 응. 엄마가 씨 뺐어. 응. 엄마가 씨 뺐어. 나도 씨 뺐어. 나도 씨 뺐어. 아니야. 빼먹는 재미가 있잖아. 너는 어린이잖아. 아기랑 틀리지. 맛있어. 응. 먹어볼게. 응. 맛있는데? 맛있지? 이 책은 짜봉이야. 응? 이 책은 짜봉이야. 따봉이야. 따봉이야? 따봉이야? 따봉이 무슨 짓인지 알아? 엄마. 최고. 응. 이제 어머니 좀 알까? 어린이집 아니야? 응? 이제 너 어? 이제 컸다니까 이제 어린이집 안 가? 어린이집 안 갈까 아니냐고? 응. 그럼 어디가? 슈퍼. 슈퍼 가자. 슈퍼 가자고? 어린이집 있으니까? 다 커야지 너 아직 안 컸잖아. 응? 아직 안 컸잖아. 아. 컸다. 크면 엄마가 사줄게. 크면 화장품들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뾰족구두도 사주고 그럴 거야. 너 발목 아프는데? 응? 발목 아프다. 발목 아프다고? 그러면 테린은 그냥 플래슈주? 플래슈주? 나는 플래슈주 어? 플래슈주 납작하고 납작한 우리가 있는 못 감은 거 여기 이 길쭉한 피치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나 금세 네모나 뜰려있는 게 붙어서 얼마나 예쁜데 그래? 나중에 발견하면 말해 엄마가 사줄게 안 먹으려 진짜? 고마워 엄마가 먹을게 고마워 땡큐 해리 또 먹을래? 엄마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에서 만나요 네